마지막 양심에 끝마저 놓은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다들 조용 전학생이 왔어 안녕 차세영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별명이 잘 좀비야 학교에서 잠만 자 짐 망해서 급식비도 못 낼 정도 헌아 뭐야 걱정되게 지금 상태로서는 항암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여기 아픈데요 경찰서요? 생년제 방까지 다 흥하지 않으니 필요없어 지금 너한테 마땅히 다른 방법도 없잖아 자꾸 우리 때문에 오빠 자신을 올감해지 마 낮은 확률이라도 우린 걸어보고 싶다 아빠를 위해 준희를 위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나를 위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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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